옛날에 라디오 내가 MBC 7층에서 방송 끝나고 나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도발시킵니다! 올반데 깜짝 놀랐는데 그게 19살 때 그게 19살 때 그러고 보니까 그때 무슨 영화제에서 청룡영화제 때 네가 나 팔 잡고 들어가지 않았니? 맞아요 맞아요 양쪽에 그치? 그때 선생님께서 원래 조인성이가 내 원래 막내 아들인데 너를 막내 아들로 해야 되겠다 말씀하셨던데 그래 그래 안녕하세요 김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중입니다 저 실물로 가까이 보니까 너무 정말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아들 삶고 싶다 영화계에 내 아들 많은 거 알죠? 조인성이, 탁재훈이, 신현준이, 정준아 다 엄마라고 하는데 막내하고 싶다 어때요? 저야 뭐 그렇게 되면 너무 영광이고요 오 회장님 기억력 진짜 나 참 기억력 나 소름 끼쳤어 내 내내 피크였어 아 기억력 좋으시군 나 기억력 안 좋은데 안면 인식 장애라며 진짜 좋으신다 워낙 아이돌 잘생기고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만 기억하시네요 아 그러네 잘생긴 사람만 기억하시네요 아 그러네 아니 그러네 회장님 조재윤 오빠는 아예 젠 누구니? 같이 영화 됐습니다 아이돌 됐고 나랑 영화도 했대 근데 못 알아봐 아 정말 저는 정말 영광이네요 그래서 보라꼬 그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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